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서로 사이가 다 사실은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갈라졌어요 그건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상대방이 잘못한 거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면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만약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면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 편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로 남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긴 합니다만 예수님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하나되게 만드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이름 아닙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 또 무슨 무슨 교회 교인 그것도 우리 이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이름이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잘못하면 아우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 헛되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가족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서로 안 맞을 때 십자가도 소용없네 십자가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세상에다가 광고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마음과 생각이 안 맞고 갈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불유의 사람인데 하나가 될 때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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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